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어딜 갔지? 누굴 찾는 건데? 여기 사는 벌레를 찾고 있어 뭐? 벌레를? 뭐하고 있는 거야? 책이 찢어져서 고치는 중이야 우와 재밌겠다 나 이 책 볼래 다른 책 골라 니가 고치는 중이랬잖아 이게 재밌겠어 어린 애가 왜 이렇게 굳이 비쎄? 집게발을 막 휘두르면 책이 찢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막 휘두르면 안 된다고? 그래 그렇게 휘두르면 안 된다고 알았어 알았어 책 속에 손 주무시면 할게 간다 흘두를 안 된다고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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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숭이가 야, 원숭아! 장어군 열매 거칠을 그렇게 아무데나 버리면 어떡해! 어? 아하, 미안하게 됐어 음, 맛있겠다 그런데 있잖아, 원숭아 왜? 그 열매 맛이니? 당연하지 완전 맛있어 보인다 어리야, 너 이 열매 먹고 싶은 거냐? 응, 먹고 싶어! 나 좀 줘! 자, 먹어라! 우와, 정말 맛있겠다 이건 다 먹고 빈 껍질뿐이잖아! 열매 하나 좀 주면 안 되냐? 거기 그렇게 많이 열렸는데! 마타구? 어디? 하나, 둘, 셋, 넷 와, 좋은 걸 봤네! 그럼 너도 올라와서 까먹지, 그가? 그래, 내가 거기 못 올라갈 줄 알고? 아이고 나랑 하te danka b peaks 윤흌ление топ peroi 어림없을 걸! 으음, 후루루루루 fertil 암 gla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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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un 너도 언젠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을걸? 떨어져? 내가? 그럴 리가! 난 원숭이라고! 진짜야!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랬어! 누가 그런 소리를 해?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! 자! 봤지! 아! 그렇지! 그럼 나뭇잎에 매달려서 한 바퀴 돌 수 있어! 잘하잖아! 그럼 무구나무 석유는 못하지! 이건 내 특기지로! 겨우 그 정도야? 뭐? 그럼 이건 어때? 드디어 내꺼다! 열매! 열매! 거기! 거기! 안 서! 거기서 가라! 빨리! 어! 쥐비다! 샤옥! 아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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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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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장 이래 안 나와! 안 나와! 안 나와! 으으으으! 저 녀석을 어떻게 나오게 하지! 으으! 아니야! 지금 밖으로 나오면 내가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많이 따 줄게! 저 나무에는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렸잖아! 으으! 정말이야! 그럼! 나오기만 하면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많이 따 준다니까! 우와! 정말! 아니야! 나무에 열린 건 원숭이 너나 많이 따 먹어! 으으! 이 녀석! 으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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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원숭아 집에 뭐하는 거야? 아... 배가 살살 아파서 볼일 좀 보려고! 응? 으... 으... 볼일? 아까 열매를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팠었는데 여기 딱 얼른 구멍이 있네! 그래서 내가 볼일 좀 보려는 거야! 헤헤헤헤헤! 뭐! 내 집에 볼일을 본다고! 흠! 으으으으으! 으으! 하! 하하! requirement! 으흠... 여덟이! 이야! 으..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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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엉덩이! 맛이 없더라. 으흠! 내 집에 불 내를 본다고?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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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엉덩이! 아프다! 저 원숭이 엉덩이 좀 봐. 털이 훌렁 뽑혔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개졌어 가자 가자 원숭이 엉덩이가 왜 빨개졌는지 이제 알았어 책에 집게발로 싹둑싹둑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아이고 이제 간다 어딜 가 안녕히 계닐봐